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. 자 한 소절 큐!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아쉬워하단 너를 연락했다 할까 아니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눈빛 3초간 발사! 장동윤에게 목적이란? 나의 목소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. 어머머머! 진짜? 목적 업계 타임 드리겠습니다. 하면 되나요? 잘 잡아주세요. 큐! 오! 존재해요! 잘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존재함을 증명했습니다. 증명됐나요? 됐습니다. 네! 아 끝이에요? 감사합니다. 녹두전 앞으로도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꾸준히 본방사수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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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